보치아 경기 방법은 두 선수 또는 두 팀이 빨간색과 파란색 공을 6개씩 나눠갖고 가장 먼저 던져진 하얀 표적고 잭을 중심으로 더 가까운 공의 개수만큼 점수를 얻게 되는 방식인데요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용한 가운데 치러지는 종목인 보치아 공 하나하나에 담긴 세밀한 전략과 치열한 두뇌 싸움에 짜릿한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종목이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